아 뮤직비디오에요 뮤직비디오 아 슈가볼이라고 어 그 슈가볼 혹시 와서 좀 도와줄 수 있어? 간단한 촬영이랑 연기 같은 거 아 삼촌 펜션에서 찍을 하나하나 설명할 수는 없지만 나에 대해 말해보자면은 빠짐없이 선을 긁고 빠져들진 않아 사랑을 시작해도 다르지는 않아 상처받고 싶지 않으니까 아낌없이 죽기보다는 마음을 아꼈어 처음 널 만났을 때만큼 바보 같긴 해도 슬 나조차도 본 적 없는걸 왜 대체 너의 어떤 모습에 내가 무너진 건지 내 맘 보면 나답지 않게 돼 참 이상해 그런데 내 모습이 나도 싫지 않아 너만 내 비밀을 알아줘 나를 보여줄게 더 특별한 모습들을 이런 나를 누가 알게 된다면 도망가고 싶어질 만큼 이해할 수 없는 나를 발견하고 있어 다시 널 만났을 때만큼 바보 같은 바보 같은 내 모습이 나조차도 본 적 없는걸 왜 대체 너의 어떤 모습에 내가 무너진 건지 내 맘 보면 나답지 않게 돼 참 이상해 그런데 내 모습이 나도 싫지 않아 너만 내 비밀을 알아줘 나를 보여줄게 더 특별한 모습들을 내 비밀은 그런데 너의 모습이 나도 싫진 않아 너만 내 비밀을 알아줘 나를 보여줄게 더 특별한 모습들을 항상 너에게만 특별해지는 사람이 될게 베린 사람은 감사합니다.